공공 유휴부지를 전주시가 임대하면 시민들이 출자해 건설하는 햇빛 발전소가 꾸준히 지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완산생활체육공원 주차장에 세워진 6호 전주시민 햇빛 발전소가 준공돼 35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이 시작됐다며 지난 2019년 1호 발전소 가동 이래 연간 80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며 342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월드컵 경기장에 7호 시민 햇빛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1구자당 10만 원으로 누구나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